오늘 어떤 간증 4.3.20 주제는 주께서 인도하신다 입니다. 시편 139장 9절부터 10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어디에 가 있든지 바다이든지 산이든지 어느 도시 구석지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안이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여왁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참 없는 상태에서 광야를 지났죠.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급히 떨어져서 춥고 낮에는 또 엄청난 햇빛 태양빛이 자결해서 피부가 탈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뜨겁게 내려서 온기를 주셔서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온 것을 전부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하얀 백지에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있더래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두 개가 나란히 걸어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루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자기 혼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 나를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내 혼자서 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한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고 나 혼자 이렇게 걷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해버렸을 때 나는 너를 얻고 걸었느니라.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얻고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자국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 때도 우리를 얻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는 얻고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께서 인도하신다예요. 참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셨다면 당신 곁에 함께 걸으며 당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이 인도하실 때 항상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아요. 꽃길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 낭떠러지로 때로는 꼬불꼬불 접고 협참한 길로 또 어떨 때는 맹수가 나오기도 하는 두렵고 무서운 길로 음침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동의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언제나 꽃길리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의하는 길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쁜 아이는 미 하나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해초리를 때려야 할 자식에게 떡을 준다는 것은 그 자녀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부모가 해초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참 넓은 길은 평탄하고 넓고 참 편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고 가는 이가 적느니라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협잡하고 좁고 꼬불꼬불하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꼬불꼬불하고 협잡하고 참 넓이가 없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거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나이도 춥지 않는 이 나이에 초행길에 운전을 하고 몇 군데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였어요. 지금도 사고 없이 지금 다니지만 내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순간순간 많이 들어요. 어떤 지점에 가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비를 켰지만 내비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길들이 가로 있어요.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냥 신들인 사람처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서 실종하지 않게 하고 그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일이 없도록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라울 정도예요. 신들인처럼 신이 인도하신 거예요. 신이 누구예요? 여우와 하나님이시죠. 참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였는데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아찔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나의 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오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매번 운전할 때마다 지금 40년이 넘도록 운전하면서 참 나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고 참 무사고로 이렇게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은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어요. 날 가라 나는 그걸 느껴요. 참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이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가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혼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본 환상을 다른 영적 능력이 탁월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보게 해 주셨어요. 참 나의 황금계단 맨 끝에 황금옷을 입고 서 계신 분을 나는 남이 볼까 봐 부끄럽고 이 사실이 알게 돼서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헛것을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아우 내가 미쳤나 봐. 왜 맨날 눈만 뜨면 이렇게 황금계단 이렇게 찍고 저 위에 저 황금옷을 입은 사람 누구일까 그럼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누가 이걸 사실 알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몰아서 세울 거야 그렇게 혼자서 상상을 했어요. 그럼 남한테 입고 없다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황금계단이라는 소리는 하질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는 이게 헛한 것을 보는 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철야 예배에서 내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이 알까 두려워하고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나를 자책하고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철야 성전의 그날 당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황금계단에 제일 복되게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코앞에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고 떨리는 소리로 말하게 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본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은 영이 하나시기 때문에 영이 열린 사람이 본 것을 다른 영이 열린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시고 영도 하나시니 그 영이 비춰진 것에 다른 사람이 같이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아 나한테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고 또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최장한 말기환자를 세브라스에서 다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라고 딸꾹질을 마지막 딸꾹질하고 송장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커대 실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내 자신이 했다고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그때 무슨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당신 살릴 수 있어요. 그러고 큰소리를 쳤어요. 당신은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그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사람 다 살았어요. 우리 신우도 98% 죽는다고 이불까지 옷까지 태우자고 가족들도 다 병원에서 98% 죽는다고 살 까망이 없다.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로 내가 쳤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이 된 것을 누가 그걸 그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최장암 환자를 보는 순간에 그 산자한테도 또 그랬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내 입술을 주님이 사용했다고 내가 뭘 믿고 그런 소리 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고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사람이 아내를 죽였다. 네가 살린 그 사람을 아내를 죽였다. 절대 그럴 게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아내를 봤는데요.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내를 죽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결혼한 새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환상을 자꾸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손바닥을 펼쳐보라. 그 죽은 부인이 나는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춥고 습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둘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목가빵 있잖아요. 목가빵. 커피 들어가 있는 목가빵. 동그란 저기 럭비공처럼 생긴 빵.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다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보라. 자르니까 그냥 그 풍선이 푹 공기에 올라가듯이 솟구치면서 그 부인의 하얀 옷자락이 초기구기 한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중간쯤 되니까 흰 무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하고 에어쌓니까 그게 아주 다림질한 것처럼 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멍하니 그 안정을 못하고 멍하니 그렇게 들어왔다니는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철야 가도 기도도 안 되고 이거 있는데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서 그 도구가 안정을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되니까 또 주의 종을 시켜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오시면 무덤 속에 든 자가 무덤이 터지고 하늘로 오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딱 제일 앞에 앉아있었는데 나를 딱 지목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당신도 보고 나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고 나서는 또 그 침체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멍한 상태가 되면 또 영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돕게 하시더라고요. 아 놀라워요. 참 하나님은 한보신이시고 영도와 하나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열린 사람은 함께 공유한 사람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오류 주장을 내려놓고 주가 나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서 보람이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살아서 아직과 고집이 세우고 하나님께 나에게 손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떼시고 떠나십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죽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간증 4320의 주제는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간증 4320 말씀을 끝내고 또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 기도가 있겠습니다.